1. 유포자들이 개봉 선생님입니다. 11월 23일 영화 유포자들이 개봉합니다.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.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반전 요소들이 담겨있다고 하니까요. 꼭 놓치지 말고 극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명배우들의 연기와 여련 너무 잘 봤고요. 저희 주변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심장이 쫄깃했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피부에 와닿는 뉴스에서 많이 봤던 사건들을 다룬 영화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는 내내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감 때문에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고 나름의 재미도 있고 유쾌함도 있고 또 교훈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유포자들 배우들의 여련이 너무 몰입감을 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요. 유포자들 꼭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그 정도의 반전이 있고 제가 근래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게 본 것 같습니다. 유포자들 주변에 많이 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오시면 후회 안 하시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꼬집어진 영화가 아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.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. 보는 분들도 보면서 좀 경각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관람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포자들 화이팅!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상영 부탁드릴게요. 유포자들 화이팅! 유포자들 강력 추천합니다!